이번 재미난 녀석 좀 보여드릴께요. 키트 이름이 알파 센타오리 UFO 라는건데 요 윗부분만 있는거에요 아래쪽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해준 거거든요. 페가수스라는 미국의 메이커에서 나온 알파 센타오리 UFO와 반다이의 부르도 골판지 전사 시리즈로 제가 기억합니다. 부르도의 하체와 그 다음에 손부분은 뭐냐면 우리 국산 우리나라 메이커 손과 머리에 암 악세사리 세트 그걸 이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냐면 지구인들과 다른 외계인이라면 아무래도 눈도 하나일거고 팔도 하나이고 그러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설을 가지고서 한번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코믹하게 풀었는데요. 굳이 팔이 2개월 필요가 있을까? 3개월 필요가 있을까? 하나만 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작업하게 됐습니다. 작업했던 과정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말 쉽게 작업했는데 부르도 골판지 전사의 부르도 그 부품을 어느정도 조립을 해 놓은 다음에 회색 서페이서로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알파 센타올이 UFO의 주 몸통이에요. 정말 부품 간단해요. 아래판 위판 안쪽에 이제 조종석이 있고 그 다음에 반광 검정으로 세미글로스 반광 검정으로 테두리에 음영을 넣어 줬습니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슈퍼파인 알루미늄 이거 굉장히 반짝거리는 녀석이라서 이걸로 몸통 아래쪽을 칠해 주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UFO니까 이제 이런식으로 가면 어떻겠냐? 은색으로 가는게 왜냐면 우리가 UFO로 한번 대부분 다 은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봤는데 너무 은색은 좀 거시기 하지 않겠냐 해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투명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투명 부품을 원래 이제 클리어인데 여기다가 클리어 그린을 칠해 줬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잖아요. 녹색 외계인 뭐 외계인은 피가 녹색이다. 이제 그런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킹을 하고서 마스킹을 하고서 이런식으로 부분 색칠을 다시 해 줬는데요. 아 진짜 이것도 후품이 다 통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없던 녀석을 만드는 거라서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막아야 했습니다. 좀 귀찮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식으로 다 막고 나서 흰색을 다시 칠해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은색으로 갔다가 은색이 좀 어울리지 않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흰색을 다시 이렇게 덮어 줬거든요. 흰색을 칠해 주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은색으로 갈까? 은색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도 일단 놔뒀어요. 조립을 해보니까 약간 좀 애매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길래 일단 그 생각을 하면서 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손과 머리, 우리나라 메이커죠. 손과 머리에서 발매를 해준 아마 악세사리 세트 이 팔 부분 이 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로보트 팔처럼 만들어 줬는데 단점이 뭐냐면 좀 이렇게 깨지더라구요. 보니까 먹선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면 좀 깨진다는게 좀 아쉬웠거든요.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칠해 줬던 부분들 다시 또 막았어요 일일이. 색이 좀 영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브리티시 그린이라는 녹색을 칠해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계인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게 뭐 녹색 눈동자, 녹색 피, 녹색 외계인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몸통을 은색에서 녹색으로 완전히 변화를 시켜줬구요. 팔 부분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몸통에다 칠해 준건데 몸통 이제 요 부분 있죠. 몸통에다 처음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막 마스킹 하려고 힘드니까 이런 스티커 이런 스티커를 갖고 와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여 놓고 여기다가 반광검정을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칠하고서 딱 떼내고 나니까 좀 이런 뭐 징그러운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징그러운 느낌인데 그 비슷하게 이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는 전신에다 달 깔려다가 이 작업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몸통 하는 거 그 정도로만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이제 수강생이셨던 저희 이제 어디 수강생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강생께서 만드셨던 그 마크로스의 젠트라디군 전용 데칼이거든요. 이게 이제 외계어처럼 생겼으니까 이거를 기체에다 붙여 주려고 이 자작 데칼인데요. 여기다가 유광클리어를 일일이 다 칠해줬어요. 붙일 녀석들을 다 하나씩 자른 다음에 이 자르는 게 정말 귀찮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작업을 하려면 이걸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일이 이 부분에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데칼을 붙여주고 나머지 이런 사이사이에 다 데칼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반광클리어로 전체를 이제 색을 덮어서 데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착을 시켜줬습니다. 몸통에도 다 그렇게 작업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먹선을 하나하나씩 다 넣어줬어요. 이런 부분에다가 은근히 먹선이 들어갈 포인트들이 있어서 타미아 패널라인 액센트로 먹선을 넣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에나멜 신나에다 면봉을 묻혀서 면봉에다 에나멜 신나를 묻혀서 거꾸로 말하고 있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닦아줬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반광클리어로 코팅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있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짜예요. 그래서 그냥 안쪽에다가는 조종석 부분은 은색 그 다음에 시트 부분은 약간 사막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색칠하는 정도로 그렇게만 작업을 해줬고요. 외계인을 만들어서 옆에다 태워줄 깔려다가 외계인은 도저히 만들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작업을 패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 하나가 달린 그런 UFO 탱크를 만들어 주게 됐거든요. 외계인들이 탱크를 만들어 타고 다닌다면 이런 모양이 아닐까? 이런 스타일이 아닐까? 라는 그런 코믹하고 재밌는 생각 그런 설정을 가지고서 UFO 탱크라는 가상의 설정을 만들어 주게 되었고요. 그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 부르도 키트의 단점이 뭐냐면 떨어져요. 고심하시겠지만 이렇게 고무 부품이 나중에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보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연질 부품이 이렇게 이탈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좀 난감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게 딱히 그런건 없었고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가동하려면 이렇게 다 가동해요. 근데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다 끼워놨거든요. 이 앞에다 그냥 이렇게 딱 끼울 수 있게 구멍을 딱 뚫어서 앞에다 이렇게 딱 끼워주는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UFO 탱크 외계인이 타면 이런 식의 팔 하나짜리 탱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즐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얘도 아마 한 2013년에 작업을 시작해서 얘는 아마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던 기억이 나요. 대략 한 1년 정도? 작업하다가 쉬다가 작업하다가 쉬다가 생각하면서 만드는데 색칠할 때 처음에 은색으로 칠했다가 UFO 하면 은색이다 라는 그런 고정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다가 이게 탱크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고 하니까 너무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또 뭐 지구상에 있는 그런 탱크처럼 갈 것이냐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건 UFO다. UFO 탱크다. 외계인이 타는 탱크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녹색, 녹색 모양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켓의 시대라고 하죠. 요즘에는 게임에서도 게임에서도 자켓을 세팅하고 만들어서 플레이하는데 프로모델 같은 경우도 그냥 메이커에서 내주는 대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조합만 해줘도 뭔가 훌륭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키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근데 그런 거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유니크하게 그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 보신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즐겁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가끔은 매번 똑같은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 색칠 조립 색칠 매번 작업이라는 게 맨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보면 근데 이거를 완성한 후에도 어떻게 이걸 가지고 즐길 것인가 이걸 그냥 진열장에 놓고 놀 것이 아니라 갖고 다니면서 다른 데서 막 인증샷도 찍고 또 사람들하고 즐겁게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 꺼리가 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프라모델 만드는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모델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재밌되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더 희한한 녀석들을 쭉쭉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